나이노를 쳤는데 형 3언도 내 2언도로 제가 1언도 쥐고 있습니다. 남은 나이노를 열심히 쳐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쳐 보겠습니다. 소리 Abi 음료전 잘 맞았습니다. 효과가 스윙 준비하세요. 처음에 적응이 안되는데 매트가 움직이는 데서 쳐보지도 않아서 처음에 올라갔다가 매트가 막 움직일 때 어지러워 끝났습니다. 매트 다 멈추고 안다니고 올라가야겠습니다. 145 아 오면 됐습니다. 오면 됐는데 어 생각보다 매트인데 매트 아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17인 풀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4컵 이상 보세요. 오른쪽 4컵 제가 왼쪽은 오른쪽 잘 못 칩니다. 5층 4컵 18미터 5층 4컵 레디? 오케이 아 잘봤습니다. 아 내가 마무리하실까? 아 마무리 그대로 파킹하세요 레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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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Summer trusted 푸샤, 푸샤, 푸샤 다이마스 투원, 투원, 투원 노리겠습니다, 다음에 맞지? 딱극이잖아 괜히 헤드로 걸렸어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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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 가는 걸로 하고 아, 199잖아 이거 5번 한 번 가보겠습니다 3번? 아, 일단 5번, 5번 잘 맞으면 할 수 있잖아 5번, 5번 한 번 3번은 잘 맞으면 내가 오바 될 것 같아 10몇 안 오바 되면 기회가 없어서 잘할 수 있습니까? 5번, 5번으로 잘 맞춰 뭐야, 그림이다 야, 이것도 뭐, 이상한 말은 어디지 야, 이게, 이게, 215만 원 다리 타나니까, 3번 같았는데 무리하지 마시고 편하게 스윙하세요 공치는 춘식이인이네, 샌드 세이브율은 0.0%입니다 10,000원 월요일이, 11,000원 형, 그냥 이거, 십삼 그대로 쳐주세요 레디 프렌티스 스크림 레디 제 능력보다 거리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좋은 variability lovely time 고춧가루 고춧가루 너무 신나 살짝 지나갔어 실은 수 profesional 두ob 세골 세골 몇몇 개인만에 이길 수 있을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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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맞았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가 30일. 형이 없는데요? 제가 지금 물을 찼습니다. 비빔입니다. 자, 한 번 더 골라야 되나? 레디? 아, 싸인 것 같다. 잘했습니다. 호빈찬, 봉치는 충실인. 풀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4컵 이상 보세요. 프렌즈 스크린을 지금 오늘까지 포함해서 지금 세 번째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그림을 잘 모르겠습니다. 쳤을 때 나오는 그림에 대충 내가 다 쳤다 못 쳤다를 판단할 수 있는데 적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리액션이 다 보고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적응하면 이제 딱 적응이 나오고 되는 걸로. 5,000 레이커. 5,000 레이커. 13,000 레이커. 5,000 레이커. 5,000 레이커. 5,000 레이커. 레디? 5,000 레이커. 5,000 레이커. 5,000 레이커. 이거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게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 그림을 봤을 때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5,000 레이커. 10,000 레이커. 5,000 레이커. 5,000 레이커. 5,000 레이커. 5,000 레이커. 6,000 레이커. 5,000 레이커. 고추를 춘식의 인물, 수행하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다 거의, 춘식아. 나는 오후 그만 안 나. 나는 오후은 절대로 나는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오후은 뭐 170 정도? 또 안 나니까. 미쳤다, 190나 보다. 그러니까. 엄청난다니까. 형, 이때까지 우리는 거기서. 왜? 도킷이 넘쳐간거야. 많이 나긴 많이 나. 진짜 차이가 너무 많아. 네, 맞습니다. 뭐야? 올라가 버려. 자, 이해가 안 됩니다. 눈앞물아. 기분 좋습니다. 이거가 그렇지 않아. bumped이 찬. 곰치는 추신. 내려가x2 곰컷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곰팍 보세요. 곰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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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짤습니다. 짤습니다. 이건 어떻게 할지 정확하게. 30! 30! 30! 30! 방금 형이 쳤는데 275m를 쳤는데 다 갔어요. 저 1위란 숫자 보이죠? 아, 좋아한데? 이러면 힘들어 갔다니까, 상점왕이. 저는 제 일을 하겠습니다. 제 일을 하겠습니다. 레디? 자, 세계를 가고 있죠? 네, 세계를 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La 저번에 쳐보고 내가 쿠스윙을 안 할거거든 이걸로 여림? 원래는 쿠폰이 많던데 쿠스윙이 안되네 짧았어 이게 뜨거워 これでеня gotta down 여기에 적응을 빨리해야해 지금 이 Counseling이니까 러프 적응 표acement이네 이제 으려 어? 이 페어리이네? 아 페어리 레디? 13.7 레디? 아... 아유 맛있습니다 황찬 황찬 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메이크업 보세요 같은 메이크업 레디? 일단 어깨만 받자 레디? 오케이 와... 짧다 아... 짧았습니다 30 5개 4 3원 더 1원 더 아니... 여전히 도착시키고 있습니다 와... 70... 아... 이제 숨이... 콩센트 레디? 앞쪽에 오르막이 있습니다 레디? 레디? 서두통은 한번 갈 것 같습니다 apartments 렛츠 하나받불라 하... patches 오... travelled 레디? 비 하... 네 뭐냐 우리 잘 응. 잘하나요? 잘하네. 아 문 닫아요. 문 닫아요. 심멧 타고. 레디? 심멧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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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하자. 레디? Baby. 아. 아. 다 들어가는 가 вот 냈다고. 아이야. 아깝네요. 시작. 레디? 끝까지 정상 확인하고 수행하세요. 레디? 여리? 여리? 손맛, 괜찮아. 그래도 제가 잘 씁니다. 배꼽 나무에 신용물이 좀 많아요. 위쪽으로 넘어서, 그쵸? 보시라고 볼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신문물에 약해가지고, 이 신문물을 제가 보지가 얼마 안되서 저걸 뭐하고 있습니다. 걸려가 넘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걸렸으니까 넘어지지 못합니다. 신문물 신문물 레디? 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작작합니다. 잘 샀습니다. 그 할아버지 자, 거야. 저기, 오랜만에 걷다. 와... 잘한다, 너. 빨리 잠깐 잠깐, 저자. 한참! 레뽀, 상태바르 가휘... 꽤,,상태바르 그래야지 행복해 게임이 전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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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편하게 커팅하세요 편하게 커팅해 콜 내가 봐서 편하게란 말은 여기 지침일 것 같아요 안 가르쳐주는데 여기가 편하게 같아요 지침치겠습니다 편하게 레디? 우측이네 우측 틀렸습니다 아콜입니다 아콜인데 선전이 이랬다 내가 뭘 해도 이길 수 없는 스쿼으로 벌어졌어요 레디? 레디? 이렇게 sí 네 근데 하지만, 아시죠? 모든 운동은 고수한테 달려야해요 레디? 같이 치는 형님이 고수 있어요 골프는 고수 딱 제 꺼는 틀릴때때 따라하지만 저는 1수니까 와..발이 빠졌다. 늘 빠지지마. 뒤로 확 빠졌어요. 깜짝 놀랐네. 누가 진짜 잡아당기는 줄 알았어. 럭. 공수는 충분히 있습니다. 스윙하세요. 이제 3번으로 아까 면치러 놓쳐야 되겠네요. 일단 최대한 멀리 가는 걸 해야 되네. 럭플레트를 사용해주세요. 알았어요. 이게 전공이 안됩니다. 다행히. 죽음 안 돼. 죽음 안 돼. 죽음 안 돼. 다행입니다. 럭. 오. 공수. 코너는 이 찹쌀. 고루. 고장. 아...또 여긴 만. 렛. 고장. 치.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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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은 멀고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레디? 안 쓰겠습니까? 용도롭게 썼습니다. 다 들렸습니다. 허리창! 불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넥컵 이상 보세요. 레디? 신경쓰지 말고 네가 보고 왼쪽으로 보고 침대. 대충 보고. 허리가 있으니까. 레디? 아, 너무 힘들어요. 1번 더 쳐서. 좀 치고 뱉타겠습니다. 허리창! 레인보우 32님. 풀컵 중앙에서 왼쪽으로 한컵 부수. 1번 더 쳐서. 1번 더 쳐서. 전 좀 치고 뱉타겠습니다. 1번 더 하시겠어요? 자, 18번 다 끝났습니다. 아니랑 다를까. 형이 온도를 치셨고, 제가 1언도를 쳤습니다. 물론 언도를 쳤서 못 치는 건 아닌데, 확실히 고수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저에게는 99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99번을 도전해서 꼭 1승을 얻어서 답을 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공치로 춘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